내가 빚이 천이 넘지 않냐?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냐? 그 세수인가요? 쇼크가 생각보다 심각해 제발 유언니, 아무렇게 해주세요 이럴 말이에요 아무래도 회복이 되기는 심장이지? 그럼 죽는 거 아니야? 얼만데 이게? 천만 원 내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걸 봤다고요 아 분명히 움직였다고 잘못 보셨겠죠? 이 아줌마 안 죽어 그럴 리가요 어머님은 이미 가방 없으세요 아시잖아요? 돈 필요하잖아요 내 인생이 쓰레기 같아 보여? 아줌마라면 식당에 엄마 팔아먹을 수 있겠어? 왜 이리 오세요! 그렇게 자기 아이가 소중하냐고 남의 목숨 중요한 것도 알아야지 기현이 어디 있어? 우리 엄마랑 시간을 만나볼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 이제 당신 어머니 살릴 방법은 없어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대결 심장이 뛴다 사람ез가가 또 내 인생이 죽어 Like, 지내면 한참이 죽어 엄마가